자, 오늘 어법 밑줄 부분에 유닛 3 같이 할 건데 향용사 부사 자리 구분하기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책으로는요 164쪽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164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선생님이 살짝 쓰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향용사 부사 차이점이 뭐니? 라고 나와있잖아 간단해 이렇게 우리 표에도 나와있죠? 향용사 자리 얘는 주격 보호 자리에 쓸 수 있는 거 역할이 주격 보호 자리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쓸 수 있다 즉 문장 성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쓰임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부사 같은 경우는 뭐가 안 돼요? 문장 성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돼지꼬리로 뽑아내는 아이인 거죠 됐어? 이게 전부야 부사가 하는 역할은 뭐니? 라고 하면 영어에서 부사 역할이 크게 4가지가 있는 거죠 동사 수식할 수 있고 또 향용사 수식할 수 있고 다른 부사 수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장 전체 수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이점인 건데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되어 있죠 거기 1번 enough의 수식 위치 enough 더하기 명사 형부 더하기 enough라고 써있는데 그게 차이점이야 enough가 향용사라면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enough가 부사라면 여기에 향용사 또는 부사가 써있고 enough가 부사일 때는 뒤에서 꾸미게 되는 거야 됐죠? 이래서 good enough 하면 이때는 부사니까 충분히 좋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지 됐어? 근데 enough food 이렇게 들어온다면 충분한 음식 그럼 향용사였겠죠? 그 다음 의미에 주의할 부사라고 써있는데요 highly가 높게가 아니라 상당히 nearly 하면 거의 lately 하면 최근에 hardly 하면 부정부사 거의 뭐 뭐 안다라는 거죠 부사 쪽에다가 부정부사 하나만 챙겨본다면 부정부사는 의미 부정으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hardly 그 다음에 seldom rarely 이런 거 잡아주시면 되겠죠 scarcely silly 해서 거의 뭐 뭐 안다 얘네는 묶으셔가지고 좀처럼 뭐 뭐 안다 얘네가 부정부사이자 동시에 빈도부사인 거예요 빈도부사라면 위치가 어디가 된다? 비동사 뒤에 조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쓰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정부사 아이들 있으면 동사의 의미를 부정으로 돌려서 해석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전에 형용사가 주격보호도 되고 목적격보호도 가능해라고 얘기했죠 주격보호라고 한다면요 몇 형식일 거예요? 2형식이겠죠 목적격보호는 5형식을 얘기하는 거겠죠 됐어 됐어 자 그리고 2형식 5형식의 주요수는 동사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태 변화 인식 감각 생각 뭐뭐하게 하다 뭐뭐한 상태로 두다 라고 막 쓰여져 있잖아요 일단 거기 써보죠 일단 거기 써보죠 그 다음에 변화 그 다음에 인식 그 다음에 감각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 있지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 2형식 아이들 그 다음에 5형식 아이들이 거기에 나온 것처럼 생각이라든가 뭐뭐하게 하다는 이름을 써줄까요? 사역동사인 거죠 사역동사류 그 다음에 뭐뭐한 상태로 두다 상태로 두다까지 요게 이제 5형식 동사류가 이제 표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2형식 예를 들어서 뭐 become get girl 있잖아요 어 그냥 대표적인 게 이거죠 she became famous 요거 하나랑 예를 들어서 어 생각 think, consider, believe 라고 나와 있잖아요 find도 있고요 I found the book interesting 이렇게 많이 쓰죠 요게 차이점인 거야 얘들아 famous도 형용사지 유명한 니은으로 끝났잖아 interesting 형용사지 재밌는 니은으로 끝났잖아 그지? 근데 얘네가 성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she 주어동사 I found 주어동사 요거 똑같죠 근데 생김새를 잘 봐 유명해진 게 누구야? 그녀인 거죠 두 개가 같으면 주어랑 같으니까 주격포 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내가 발견했어요 그 책이 재밌다고 발견한 거야 재밌는 건 뭐? 책이 재밌는 거죠 일단 요거를 근데 먼저 판단하셔야 되겠죠 얘들아 나랑 책이랑 같애 틀려? 다르죠 다르면 목적어 됐죠? 근데 이번에 책이 재밌는 걸 발견했잖아요 책이 재밌어 같으면 뭐다? 보 그럼 얘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겠죠 요렇게 해서 아 보호자리에 형용사를 쓰는구나 라는 거죠 이 보호자리에 누굴 쓰시면 안 된다? 부사 쓰시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 부사도 요 자리도 부사 쓰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I found the book interestingly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치? 목적격 보호자리니까 이해됐죠? 이제 요게 형용사 부사의 구분하는 쓰임 인 거고요 그 아래에 살짝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비교급 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 앞에 비교급 강조할 수 있는 거로 쓸 수 있는 거 보통 다섯 개를 외워주시는 거죠 자 살짝 내려볼게요 영어에서 비교급 이라고 하면요 둘 다야 얘들아 형용사 부사 둘 다 비교급 시 존재하죠 그래서 뜻은 더 뭐뭐한 일 수도 있고 부사일 때는 더 뭐뭐하게 라고 해석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더 뭐뭐한 more interesting 그러면 더 재밌는 이 되겠죠 해석이 니은으로 끝난단 말이야 근데 더 뭐뭐하게 하면 더 재미있게 뭐뭐하게 라고 해석되죠 그건 부사인 거야 어쨌든 비교급 쓴 영용사 부사 둘 다 취할 수 있는 형태이긴 한데 L바이로 끝나니까 부사 이제 이렇게 잡았잖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다 이 비교급 이라는 단어 앞에다가 강조할 수 있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야 이 강조할 수 있는 이 단어가 어떤 종류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much still even a lot 다음에 far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원래 의미가 사실은 있어요 much 는 얘들아 많이고 still 은 원래 여전히죠 even 은 원래 심지어 라고 하고요 a lot of money far 는 멀리 원래는 이런 뜻이 있는데 희한하게 비교급 바로 앞에다가 써주면 전부 다 뜻이 통일된다는 거야 뭘로? 훨씬으로 바뀐다 라는 거죠 됐죠? 이 자리에 절대로 누굴 쓰시면 안 돼요? berry는 비교급 강조가 아니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죠 berry는 누구랑 쓰는 거야? 얘는 원급 짝꿍인 거야 berry는 원급 짝꿍 원급과 사용한다 됐죠? 이게 전부야 그러면 어 문법적인 개념으로는 여기 전부이지만 자 도대체 뒤에 문제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1번에서 9번 들어온 어 10번 들어온 그 페이지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야 안 움직이네 하하 어 어쩔 수 없다 자 올바르면 동그라미 틀리면 X하고 잘 고쳐봐 라고 되어 있죠 음 자 샌리크 브릭 이 사람이 was known for 요거는 수거다 뭐로 유명하다 라는 뜻이에요 음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대요? 그의 영화로 유명하다 라고 쓰여져 있죠 어 그럼 그의 영화로 유명하기 전에 그는 뭐뭐였다 라고 쓰여져 있죠 요렇게 표시하시면 되죠 동사이 동사이 됐죠 얘는 접속사 음 유명해지기 전에 이 사람 talented photographer 재능 있는 그러니까 형용사죠 재능 있는 명사 사진가 여썼대요 음 근데 얘들아 요자리 하이가 맞냐 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왜 문제가 나온 거냐면 우리 영어에서 하이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거야 그치? 형용사일 때 뜻은 높은이라고 하고 부사일 때는 높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여기가 높이 재능 있는 이 뜻이 아니잖아 매우 재능 있다 이 얘기겠지 그렇다고 베리를 쓰면 안 되겠지 요거를 조금 돌리면 어떻게 돌리시면 돼요? highly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매우 됐죠? 보통 그래요 이렇게 형용사랑 부사의 형태가 똑같은 아이들이 ly를 붙이면 다른 뜻으로 바뀌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또 그거지 hard hard가 형용사로는 뜻이 뭐지? 어려운 딱딱한 이런 뜻이 있지 근데 부사로는 뜻이 뭐지? I study hard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 됐어? 형용사 부사 형태가 똑같아 그럼 이 아이를 ly 붙이면 어떻게 바뀌어요? hardly 하면 거의 뭐 뭐 안다라는 의미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뜻이 뿅 변형하는 아이들은 형부 형태가 동일한 아이들 일대인 거야 됐지? 자 동사 잡았어요 동사 잡았어요 동사 두 개였어요 연결한 접속사 하나겠죠 접 접 접속사 에서부터 끝에까지 닫아주시면 돼요 접 주 동이죠 자 그럼 비용이 will make 만들 거야 return flight 해양 돌아오는 비행기 이죠 돌아오는 비행기 어디로? 지구로 돌아오는 비행을 더 어떻게 만들 거야 이 얘기죠 이 부분이 봐봐 명사는 목적어인 거죠 영어에서 명사니까 목적어가 된 거야 지구로 돌아오는 비행기가 거의 거의는 부사죠 어느 자리예요? 불가능한 이니까 뭐 OC 자리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같다라는 개념이 보이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OC 자리는 얘들아 문장 성분이지 부사를 쓰면 안 되죠 누굴 쓰셔야 돼요 형용사 잡힌다 라는 거야 그치 문장 성분 자리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impossible 불가능한 이렇게 된 거죠 앞부분을 해석 우리 도움을 주려고 해석 좀 넣어본다면요 새로운 거주할 만한 able boot만 할 수 있는 이지 거주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이죠 행성들은 뭐 하는 거 탐험하는 것의 프로젝트가 됐어 오브부터 여기까지 뺀 거지 새로운 거주할 수 있는 행성 탐험하는 것 이게 동명사죠 그것의 프로젝트가 의체에 걸릴 거예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유겠죠 이유에 접속사겠네 뭐 뭐이기 때문에 그 탐구하는 그 비용이 will make 만들 거거든요 지구로 되돌아오는 비행기가 거의 불가능하도록 만들 거거든요 너무 비싸서 됐어요 자 reading novels 요게 동명사고 주어죠 소설책 읽는 것이 뭐 뭐이다 라고 쓰여져 있죠 simulating activity 그러면 요게 자극하는 이라는 분사는 형용사라고 한 거 기억나죠 자극하는 명사 활동 활동이래요 네 요것도 보시면 요기 자극하는 활동 이라고 잡혀있는 게 뭐가 소설책 읽는 것이 자극하는 활동이다 요렇게가 똑같죠 그럼 얘가 뭐다 주격 보호가 되는 거야 주어를 보충 설명했잖아 같으면 보 뒤에 읽어볼까 as you read 너가 읽을수록 접주동 너가 만들어 그림을 너의 마음속에 됐죠 그리고 like movies that go along with a street 요 like movies는요 영화를 좋아한다 갑자기 이러면 안 돼 왜? 요기 동사를 엮어주는 게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인 거야 영화처럼 어떤 영화처럼 that go along with the street 그 이야기와 발맞추어 가다 라는 뜻이죠 발맞추어 가는 오모와 발맞추어 함께 가다 발맞추어 가다 그 이야기와 발맞추어 가는 주격관대죠 발맞추어 가는 영화처럼 너의 마음속에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 니가 읽으면 이제 이 얘기죠 소설책 읽으면 그래서 마음속에 이미지 형성하니까 되게 도움된다 이 얘기인데 지금 우리 문제를 풀려면 사실 이건 필요 없는데 여기 형용사에 앞에 써있죠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지 애들 형용사 수식하는 건 누구야? 부사였던 거지 됐어? 그러니까 부사로 예쁘게 돌리시면 그냥 멘탈에다가 LY 쓰시면 돼요 정신적으로 라는 뜻이죠 부사는 누굴 꾸민다? 형용사 수식 자 The Nervous System 신경계 제시어죠 신경계라는 단어고 신경계가 뭐 한다고요? 도와줘 뭐뭐를 to keep 목적어를 이야 이 부분을 도와준다 이거네 그러면 투부정사 잡혀있는 거죠? 유지하는 것을 도와줘 이제 이 얘기인데 이게 투부정사잖아요 투부정사 keep 이라는 동사언형 활용했지 이 keep의 출처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keep 볼까? 유지한대 뭐를? 너의 신체 온도 이게 목적어죠 이게 동사고 너의 신체 온도를 어떻게 유지해줄까요? 안정되게 유지해준다 이 얘기죠 여기 두 개가 같은 거지 여기가 목적격 보호였겠죠 그러면 안정 된 그러니까 stable 쓰시면 되겠죠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됐어요? by 뭐뭐 함으로써? by ing 뭐뭐 함으로써죠 모니터가 감시하다죠 컨디션이 조건 상태라는 뜻이죠 그러면 outside는 외부고 그러면 외부의 상태를 잘 감시함으로써 감시함으로써 신체 온도를 체온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도록 도와줘요 그게 우리의 신경계가 하는 일이에요 됐죠? 그 다음 자 household appliances 이게 집에 있는 가구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 의 가구 들이 approved as most efficient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이렇게 해서 최상급 걸린 거죠 가장 효율적 인 것으로 승인받은 이거겠네 자 이거 동사였을까? 봐봐 are tagged with are tagged 이게 수동태죠 bpp니까 뜻이 뭐지? 태그가 꼬리표잖아 그러면 꼬리표가 붙어있다죠 붙어있다 뭘로? 뭐뭐로? with a special logo 그럼 특별한 로고로 꼬리표가 붙어져 있대요 to alert the shopper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인 거죠 뭐겠어? 알리기 위해서 이 얘기겠죠 쇼핑객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됐죠? 특별한 로고로 꼬리표가 붙어져 있어요 보세요 동사가 두 개잖아 이렇게 되면 접속사 없었지? 얘는 동사가 아니겠지? 정체가 뭘 것 같아 얘들아? 그치? 과분인 거죠 요렇게 물결 예쁘게 치시고 선생님 분사구 치수식할 때 요렇게 해서 앞에는 명사를 길어진 분사구가 후치수식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승인 하는 이 아니라 승인 받은 이니까 과거 분사구가 쓰인 거죠 승인 받은 근데 어떻게 승인 받았어요? 공식적으로 승인 받은 거죠 officially가 공식적 으로라는 뜻이잖아 이게 어법상 맞는지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쉽게 생각해 분사는 누구처럼? 형용사처럼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형용사 앞에서는 누구? 부사였겠죠? 공식적으로 승인 받은 요거였겠지 요렇게 그러니까 부사 자리 예쁜 거예요 지금 자 다음 거 풀어보도록 하죠 자 6번 갑니다 자 People are slowly 사람들이 어 왜 볼까 Slowly but surely 이렇게 잡으셔야 되네 부사 양쪽에 요렇게 해서 동사네 get 이 형식 get 더하기 형용사 잡힌다 라고 했죠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면 야생 음식의 자원들을 찾는 것에 뭐뭐에 익숙해진 혹은 친숙한 이란 뜻이죠 acquainted 됐어 친숙해지는 중이에요 현재 진행시진 거야 이거 부사가 삽입된 거야 그러니까 서서히 하지만 분명히 이란 뜻이야 서서히 하지만 분명히 부사 병렬 익숙해지고 있어요 뭐해? 야생에 있는 음식의 자원들을 찾는 것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발견해요 그것이 어떻다고? 유익하다라고 생각한다 라는 거겠죠 그것은 뭐야? 앞문장이지 됐어? 어 이시받는 말은 앞문장이고 어쨌든 앞문장에 있는 야생의 음식을 막 찾는 것이 점점 더 사람들이 익숙해진다 라고 하는 게 참 유익하다라고 생각한대 그치?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랑 같으니까 보호인 거 맞죠? 오케이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품사 누가 와야 돼요? 형용사 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beneficial 유익한 이로운 이란 뜻이죠 예쁘게 온 거야 그래서 만든 거예요 then old words 비록 보상이 들린다 아주 긍정적으로 감각 동사니까 누가 와요? 형용사 오는 거죠 됐어? 긍정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although 비록 머물지라도 they 누구? 보상이겠죠 보상들은 can often lead 종종 이어질 수 있다 이거죠 lead to 하면 뭐뭐로 이끌다죠 뭐뭐로 이끌 수 있어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어질 수 있어요 됐어? 올바른 거야 형용사 예쁘죠? 보호 자리니까 문장 성분 자리라서 얘 주격 보호겠지 얘들아? 보상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아 네 부모님이요 aren't strict enough? 요게 strict은 엄격한 이라는 형용사예요 부모님이 엄격하지 않으셔 라고 써있죠 자 형용사를 꾸미려면 부사가 뒤에 와야 된다 그랬지? 부사 enough에 비치는 뒤에서 꾸민다 얘가 형용사면 앞에서 꾸민다 됐죠? 충분히 엄격하지 않아 my brother 그래서 내 남동생이 컴퓨터 게임 했는데요 whenever he wants to whenever 언제든지죠 아마 그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to는요 요게 이제 다른 어법인데 대부정사라는 거야 대신하는 부정사 뭔 소리? to play 컴퓨터 게임즈의 줄임말 됐어? to play 부터 게임즈 까지의 동의어라는 소리예요 어쨌든 다음 거 he doesn't have 그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선생님으로서 요거는 왜 목적어냐면요 그랑 경험이랑 당연히 다르죠 다르면 목적어 됐어요? 그럼 얘들아 명사인 경험을 꾸미려면 형용사가 필요하지 그럼 이거 enough to 어디다 써요? 앞에다 땡겨서 쓰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지 충분한 경험 형용사가 앞에서 꾸며야 되겠지? 전치 수식해야 된다 이 얘기야 힘내스 그가 필요해요 help 컨트롤링 도움을 필요로 해요 뭐하는 도움? 컨트롤링 the naughty kids naughty는 말 안듣는 이란 뜻이야 말 안듣는 말썽꾸러기 의의 그런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에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의 수업에서 됐어요? 마지막 10번입니다 armed with 얘들아 pp로 시작했는데 콤마 찍고 빠졌어 뭐야? 분사구문이죠 위로 땡겨드릴게요 자 분사구문 빙 생략된 거죠 수동 분사구문은 앞에 빙 생략 자 뜻은 뭐다? 원래 arm은 무장시키다 인데요 얘는 과거 분사니까 무장된 이라고 해석할 거죠? 뭐뭐로 무장된 그러면 과학적인 지식 과학의 지식으로 무장된 누가? 지금 주어가 없었죠? 주어 어떡해? 뒤에서 끌고 오시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빠진 거야 S2랑 여기 원래 있어야 되는 S1이 똑같아서 빠진 거야 됐지? 사람들이 과학적 지식으로 무상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build 뭐한데? 만든대 tools and machines 도구랑 기계를 만든대 that transform 바꾸다 라는 뜻이죠 변형시키다 뭐를? 방식을 됐어요? 이렇게 방식을 바꾸는 도구나 기계 이게 선행사인 거죠 이거를 만든다 라고 잡혀있지 도구나 기계가 선행사 어떤 방식을 바꾼데? 우리가 사는 방식인 거죠 됐어요? the way랑 how는 같이 쓰는 게 아니지 됐어? 관계부상 how 쓸 수 없는 거야 일형식 완벽 된 거지 그러면 다시 우리가 사는 방식을 변형시키는 도구나 기계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음 making 컷맞 찍고 ing가 잡혔네 이건 또 뭐야? 분사 구문인 거죠 또 이렇게 분사 구문 만든대요 뭐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만든대요 더 쉽고 비교급 시절 더 좋게 비교급 시절 더 쉽고 더 좋게 뭐가 더 쉽고 더 쉬워지니 우리의 삶이죠?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인 게 맞는 거죠? 됐어? 근데 비교급 앞에 애들아 멋지 쓰는 거 뜻이 뭐다? 훨씬 강조할 때 쓴다 라고 말씀드렸죠? 훨씬 더 좋고 더 쉽게 만들면서 여기 분사 구문의 뜻은 뭐 뭐 하면서 동시동작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혹은 연속 동작도 가능해요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도구나 기계들이 만들어요 우리 삶을 더 좋고 더 쉽게 만듭니다 하고 끝나도 되잖아 그러니까 동시동작은 뭐 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시는 거고요 연속 동작일 때는 그리고 뭐 뭐 한 다 로 해석 끝내시는 거예요 됐죠? 연속 동작도 괜찮은 것 같아 그치? 앞에 있는 도구랑 기계가 만든다 이렇게 자 잘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선생님이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추가 영상 확인해 주시면 돼요 영상은 아마 167이나 168까지 올려드릴게요 반드시 먼저 푸셔야 돼요 먼저 풀어놓고 영상 들어요 오케이 고생했어요 어떻게 되세요 own différence 이사를